오늘의 시그널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DDR5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아비코 전자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요. 그때 계속 많이 얘기 드렸는데 기기울여서 행동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2차원지로 수익이 많이 난 건 반도체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단짠단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10년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스닥 반도체 세계적인 장비회사들 그때 다 60개월 전에 가 있을 때 그때 과거 나스닥이랑 S&P500 쫙 보여드리면서 금융위기나 무슨 저기 아니면 60개월 전에 온 역사가 거의 없고 60개월 전에 오기만 하면 급반응했기 때문에 그거는 60개월 전에 아까 5년이잖아요. 5년의 최고의 기회라고 엄청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나가 보니까 천금의 기회였죠. 지금은 다시는 글로 가려면 또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가 터져야 되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엔비디아 워낙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주말에도 지금 갑자기 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갑자기 기사 타이틀이 전부 다 무슨 뭐죠? 반도체 무슨 시대가 다시 오나 뭐 어쩌고 그런 걸로 다 완전히 바뀌어있던데 어쨌든 지금 이게 또 보면 지금 또 단기적으로 이게 또 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지금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이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고 모바일 시대도 예전보다 엄청 빨라졌잖아요. 주식시장 정황판 증권사에 앉아서 보던 시절보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랑 SNS가 생겼어요. 이게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급동 인급동 아시죠? 인기 급상승 동영상. 인기 급상승한 거는 바로바로 올라오는 시대듯이 그리고 젊은 층이 소비하는 것들이 다들 굉장히 빨라요, 트렌드가. 이게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원래 먼저 움직이는 선행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경기에 비해서 경기가 바닥을 치는 거에 비해서 6개월 먼저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SNS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공중파며 모든 증권 방송이 전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왜냐? 그게 돈이 되니까요. 지금 기존에 공중파에 있는 예능이나 이런 것도 욕을 먹고 있어요. 유튜브처럼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서 뭔가 주도주를 자리매김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6개월 선행하는 주가보다 더 빨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이렇게 뉴스가 반도체가 좋아지고 얘기 나오면 이미 단기 고점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아비코 전자인데 DDR5도 이게 그때 긴가민가 했잖아요. DDR5가 삼성전자 SK하니스가 만들어놨는데 거기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적용할 인텔이나 AMD, CPU나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안 된다. 결국 그런데 안 나오고 안 된다 할 때 이미 이 주가가 6개월 선행하는 것보다 더 빨라졌기 때문에 미리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은 순식간에 치솟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뉴스나 이런 자기가 접하는 SNS를 보고 사려고 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혹한기라고 했는데 주가 언제 이렇게 갔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신고가를 간 정도가 아니라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라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이 많아졌다는 게 장점으로 초반에 생각했는데 그게 더 지금 오히려 잘못하면 독이 돼요. 조심해야 되고 지금 챗GPT나 바드나 빙챗 같은 거 있죠? AI 챗봇, 이 서비스들인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부분 DDR5가 사용돼요. 그런데 AI 서버에는 용량이 더 높은데 128기가 DDR5가 사용돼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쓰던 게 64기가짜리 DDR4거든요.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뜨는 것도 그거거든요. 엔비디아의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서 사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부르는 대로 줘야 돼요. 왜냐?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높아지면 이득이 많이 남는데 여기 아비코전도 마찬가지예요. DDR5형 인덕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필수적인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해야 되는데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DDR5형은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메탈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메탈이면 더 비싸고 DDR5형이어서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코전도 약간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DDR5형 인덕터를 개발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고성능 메모리인 DDR5의 안정적인 전류지를 위에서는 반드시 인덕터가 필요로 하는데 더군다나 DDR4에서는 인덕터가 탑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DDR5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금 아비코전자는 비싼 거를 그것도 아예 수요가 없던 거를 팔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미 주가도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움직여서 그나마 가져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지금 빨리 반도체 공부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그 반도체 빨리 공부해서 투자한 것 중에 먼저 간 것들은 이미 먼저 가셨고요. 먼저 가셨고 이제 약간 후반을 노려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코전자가 약간 그래도 후반에 속하는 기술적 모습이어서 지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DR5 인덕터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질 경우에 아비코전자가 수혜를 입고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지금 일단 극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미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 기사에 다 나오니까요. 그거 엔비디아, SK하니스, SK하니스 장비는 저기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사려고 봤더니 이 격이 너무 높아서 설 수가 없어요, 이미. 혹한 게 얘기랑 전혀 달라요. 아비코전자도 지금 이 박스권을 박스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걸 뚫으면 크게 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2021년도 10월부터 2023년까지 만 3년의 벽이었어요, 이게. 2018년에도 벽이었고 그걸 강하게 뚫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또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 고점 연결한 추세선이 딱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나와요. 조정을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사서 이것을 뚫는 것을 좀 기대해 봐야죠. 이제 18000원 이상을. 여기는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아직 과열권에 접어들기 전에 RSI가 65 정도예요.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74를 넘어섰거든요. 여기서 신규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추경 매수를 하더라도 70 과열권에 들어가기 이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